한때 유럽을 호령했었던 전쟁 영웅 나폴레옹. 그의 초상화를 보면 유독 배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쟁 중에도 늘 속쓰림을 호소했다는 나폴레옹은 결국 위암으로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모, 고모, 동생 등 가족 중 무려 8명이 위암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문미란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위암은 다른 병보다 유독 가족력이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같은 식습관에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 각 인종들의 위암 발병률인데요. 10만 명당 위암 환자 수가 백인의 경우에는 6.5명, 흑인의 경우에는 10.2명, 한인은 33명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인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본토 한국인의 발병 인수인 63.7명보다는 훨씬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으로 이주해서 식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인종적인 원인보다는 식습관이 위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암 환자 수 세계 최고의 한국, 지금 이 시간에도 위암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